예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예제가 어떤 예제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옛날에 IDS로 관련된 예제를 쓸 때 사용했던 예제랑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소수점 자리의 숫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0.1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결과, 결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결과죠. 이 결과를 캐시, 일래스틱 캐시에다가 저장해놓고 있다가 지금 제가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일래스틱 캐시에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캐시에 있는 것을 가져오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캐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걸 리프레쉬를 한 번 하면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로 표시가 돼서 지금과 똑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죠. 그리고 0.2초가 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캐시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캐시에서 가져왔다는 것이고 캐시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0.003초가 걸렸다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예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예제의 코드를 카피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고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코딩에 문제가 있다면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인코딩을 utf8로 바꿔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터미널에서 수두 슬래시 바다다다 그리고 리스트.php라고 입력을 하기 전에 제가 잘못했네요. vi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코드를 다 지워버리세요. 지울 땐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 D키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한 주씩 삭제가 될 겁니다. 전부 다 삭제가 될 때까지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카피한 코드 내용. 여기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 건데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I를 입력하시면 여기에 인서트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안되면 여러 번 눌러주세요. 자, 인서트가 표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서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카피한 내용이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안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코드를 좀 살펴보면 자, 제일 먼저 이 타임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우리 예제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맘캐시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시간의 시간과 시간을 타임 스타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일단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나는 이 코드 말미에서 타임 언더바 엔드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그 두 개의 값을 빼게 되면 현재 이 중간에 있는 로직을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맘캐시가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w 맘캐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맘캐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객체를 이용해서 맘캐시를 핸들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맘캐시하고 맘캐시의 메소드 중에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자, 이렇게 제가 주소를 적었는데요. 이 주소는 뭐냐면 이 맘캐시드의 엔드포인트 맘캐시의 URL입니다. 이 URL로 접속해서 이 URL에 해당되는 맘캐시 서버에 접속해서 맘캐시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오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저기 있는 주소는 자, 맘캐시로 제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맘캐시 클러스터 중에 컨피그레이션 엔드포인트라는 거 있죠? 이 엔드포인트를 카피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VI의 사용법이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커서를 움직여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V를 입력한 다음에 화살표 키를 움직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1까지 옮기시고요. X를 누르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I를 누르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카피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커넥트 명령에 의해서 맘캐시드 맘캐시 서버에 일래스틱 캐시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f문이 나오죠. 이 조건문이 나오는데 보시면 mcash 그리고 get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list라고 하는 값을 인자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접속한 맘캐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그 api의 인자로 list라는 값을 주게 되면 맘캐시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텐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를 나중에 가져올 수 있도록 키값을 부여해서 저장을 합니다. list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list란 이름의 키값이고 list란 이름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값을 list란 변수에 담았고 그 변수의 앞에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붙인 이유는 만약에 저 변수가 이 get 메소드가 리턴한 값이 false라고 한다면 캐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자연스럽게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true가 되면서 이 밑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문은 메시지로 캐시라고 하는 값을 담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중에 출력돼서 이게 캐시라는 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캐시가 현재 리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mysql 언더밭 커넥트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rds에 접속하는 이 url이죠. 이 url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게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url을 변경할 때는 자 이렇게 ids 서버로 접속을 하셔서 자 접속을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db 인스턴스를 찾아야죠. 저는 ids라는 인스턴스를 쓸 거고요. 이 인스턴스의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url인 거죠. 이 url을 카피해서 여러분의 소스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두 번째 인자로는 마스터 유저네임을 적고요. 세 번째 인자로는 패스워드를 적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앞선 예제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ids 수업에서요. 그것을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쿼리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list라고 하는 변수를 배열을 생성을 했죠. 그리고 그 배열에다가 array-push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 list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mcache api 중에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첫 번째 인자로 list를 줬죠. 바로 여기 있는 list라는 값과 위쪽에 있는 get이 호출하는 list라는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list 두 번째 인자로는 위쪽에서 만들었던 list라고 하는 배열을 여기에다가 인자로 줬죠. 그리고 mcache-compressed 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압축해서 저장해서 이 메모리에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메모리의 용량을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이 인자는 현재 이 캐시가 만들어지는 순간 즉 이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그 순간부터 10초까지 10초 후까지 이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행된 다음에 10초 이후에는 이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set의 첫 번째 list라는 이름으로 여기 위쪽에서 정의된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가 로딩될 때는 데이터가 list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get 명령으로 인해서 li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list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밸류를 일래스틱 캐시에서 가져와서 이 list라고 하는 변수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list라는 값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false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조건문에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message라고 하는 변수에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cache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ul 엘리먼트 아래에 있는 php 코드는 우리가 lis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적재해 놨잖아요. 그것을 한 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li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적어줘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완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div 엘리먼트에다가 메세지 즉 현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는지 또는 cache에서 가져왔는지를 구분해주는 메세지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고요.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타임에다가 저장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그리고 cache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사이에서 꽤 많은 속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차이는 항상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느리게 작동할 수가 있겠고 또 커넥션은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적은 커넥션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캐시를 쓰게 되면 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요 sql문에다가 제가 슬립이라고 하는 걸 걸어놓겠습니다. 여기 셀렉트 구문이 있죠. 여기다가 제가 콤마를 하고 슬립 그리고 뭐 한 5초 정도를 거는 거죠. 요렇게 되면 요 sql문이 실행이 될 때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로 인해서 5초 동안 실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제가 요것을 실행을 하면 시간이 계속 로딩 바가 뜨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슬립을 걸어놨기 때문이지만 슬립을 건 이유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느리게 동작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5초는 걸었지만 실제로 5초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0초가 나왔죠. 그리고 캐시가 적용됐을 때는 0.00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때요.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일렉트 캐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러한 캐싱 메커니즘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비싼 자원이고 또 관리하기가 어려운 자원인데 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바로 일렉스틱 캐시라고 하는 겁니다.